코로나19로 중단됐던 보신각 제야의종 타종 행사가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. 행사는 오늘 밤 10시 50분부터 내일 새벽 0시 30분까지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개최됩니다. 타종식에는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주역인 조규성 선수와 폭우 속에서 배수구를 뚫어 조로 침수를 막은 의인 최영진 씨 등 10명이 시민 대표로 참여합니다. 서울시는 이번 행사에 10만여 명이 몰릴 걸로 예상하고 3년 전보다 60% 많은 천여 명의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.